안녕!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파는 풀 가득 찬 돈가스 덮밥입니다. 가격은 1700원이고요.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궁금하네요. 어떻게 생겼을지. 157g에 275칼로리입니다. 네, 칼로리.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먹기. 어우, 지금 원래 이렇게 안 뜯는데 왜 이렇게 드셨을까? 잘못 뜯겨버렸네요. 짜잔! 한번 볼게요. 돈가스 덮밥인데 돈가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. 저 손 씻었어요. 오, 두툼하네요, 뭔가. 오, 양념이 돈가스 맛입니다. 돈가스 양념 있죠? 약간 노래서 겨자인가 싶었는데 돈가스 맛이에요. 와, 향이. 뭔가 고급 돈가스 집에서 먹는 듯한 맛인데요. 되게 특이하네요. 이 향을 뭐라고 말해야하나. 카레 향이 좀 섞였어요, 카레 향이. 근데 밥은 좀 짠 느낌이 있습니다. 카레 돈가스 같은데요, 얘는. 약간 양념이 또 새콤한. 새콤한 맛도 나네요.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, 이것도. 전 뭔가 또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. 새콤한 맛이. 제 취향은 아니여가지고. 맛있다고 볼 수도 있고. 먹을만 하긴 한데. 이 새콤한 맛을 또 맛보고 싶진 않네요. 돈가스 덮밥인데 돈가스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. 식감은 되게 좋아요. 바삭바삭한 느낌은 없지만. 식감은 좀 탱탱한, 씹히는 맛에 좋은 돈가스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 안녕.